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인 블루아카이브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모 부문은 인테리어 전문가, 학원 최고의 시안 키보토스 예술가, 샬레 행동대장 등 총 4개 부문으로 22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공모 부문은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27일에 발표합니다. 인테리어 전문가 부문은 게임 속 샬레 부속 카페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며 참가할 수 있고, 학원 최고의 시안은 25자 이내로 블루아카이브를 표현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. 키보토스 예술가에서는 블루아카이브 세계관 및 0.5주년 페스티벌을 주제로 글, 그림, 영상, 음악, 피큐어 등 다양한 형태로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샬레 행동대장 부문에서는 실제 일상 속 블루아카이브를 표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수상작은 게시글 추천수,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청위석 3,600개, 구글 기프트카드 30만원을 지급합니다.